엉덩이 오구 갇혀 안녕하세요 민벌이에요 오늘의 메뉴는 맛있는 순댓국 그리고 오징어순대 석박지, 겉절이, 가지고추래요 가지 모양의 고추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흰밥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실 음료는 따랑드 제로사이다 찍자 식혜와 소스를 넣어보았어요 고추, 등삼, 치즈片, 치즈, 마늘,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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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dadurch 정말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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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안녕. Bye. Bye.